1.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보장 청구권이 나오네요. 계획보장 청구권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청구권 권리죠. 공법이 인정한 권리니까 공권입니다. 공권은 원칙적으로는 소속요건 중 원구적격에서 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권을 다른 말로 법률상 예익이라고 불렀죠.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외예요? 계획보장 청구권,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가 나왔을 때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는 대상적 계획 문제가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보장 청구권은 원래 계획대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계획보장 청구권은 신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은 유도적 지침적 성격이 있어요. 이런 행정계획에 따라서 국민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행정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정한 사무실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행정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종례의 계획대로 보장해 주세요. 이건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의 어떤 파생 원칙하고도 연결되어 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익혁량을 해봐야 돼요. 행정계획을 보장해 달라는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신뢰의 건 사익이겠죠. 이런 사익과 공익적 가치, 공익과 이익혁량이 필요하다. 이익혁량이 필요하다.